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인천다육도매 특가세일 상품 다함께 보시죠! 제이드스타 여러분들 제이드스타 고가의 다육인 거 아시죠? 제이드스타 1월 20일 특가상품 제이드스타 1,400원 마지막 제이드스타 판매에요. 이어서 15,000원 이상 다육이 구매하시는 분들 1인당 2포트 가능합니다. 치아와 금 1,400원 1인당 2포트 구입 가능하세요. 오늘의 신상 다육이 보실게요. 녹기란 2,800원 춥수 철화 5,600원 춥수 철화 보고 계십니다. 묵은둥이 라울 5,600원 갑니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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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페인 5,600원 딸살한 다육이 매장 여러분 오실 때 스카프 하나씩 목에 들어오고 오세요. 알죠 알죠. 저희는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육이 매장 방문하죠. 마디바 4,200원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4,200원 이 가격에 어디서 구입해요? 4,200원 치아와 금 귀여운 치아와 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5,6,000원 한 몸값 자랑하는 피델리오 피델리오 30,000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5,6,000원 왕언니, 왕오빠분들 즐겁게 다육생활하고 계시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유지 잘해주세요. SP 14,000원 SP 14,000원 챌린저 스토리 철화 14,000원 챌린저 스토리 철화 여러분께 다양한 다육이 매장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프로 이업니다. 짜자잔 누굴까요? 크리스마스 자연군생 5,600원 즉 서툴지만 재밌게 다육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건프로 농장에서 도착한 신상 다육이들 어때요? 인천 다육돔에 크리스마스 차용군생 5,600원 주변에 재밌는 다육이 매장 소개 많이 소문내주세요. 환엽 블랙퀸 5,600원 블랙퀸 환엽입니다. 근사한 줄리앙 수영이 아주아주 멋진 줄리앙 2만 1,000원 목대 굵은 줄리앙 2만 1,000원 7,000원 집시 자연군생 자연군생 집시 7,000원 갑니다. 마음에 드세요?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 3만 5,000원 멕시코 로즈 멕시코 로즈는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2,100원 창 종류보다 철화 종류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8,000대 철화 4,200원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인천 다육 도매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해주세요. 4,200원 이 아인 누굴까요? 캐시미어 철화 5,600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철화 아이들 있나요? 캐시미어 철화 10월 20일 특가상품 다육이들도 다 메모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내일 매장에 방문하시나요? 캐시미어 철화 5,600원 어떤 다육이 종류 좋아하세요?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어때요? 레인드랍 5,600원 크합니다. 수영이 굉장히 특이하죠? 레인드랍 레인드랍 많은 분들께서 귀엽다고 좋아하시는 아르제 아르제, 1,400원 미니 염자, 1,400원 꽃피는 염자, 염자금, 칼라염자, 염자 종류도 상당하죠? 귀여운 염자 찜에서 엄지척 좋아요 따봉 많은 분들께서 신상품 다육이 도착 소식에 매장 찾아주셨네요 백봉, 1,400원 군생이요 할로윈 군생 1,400원 크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키워보시면은 자라는 속도 보시면서 보람 좀 있죠? 너무너무 예쁘게 상큼하게 물이 든 로우입니다 로우 1,400원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 1,400원 굳이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에 화를 키우지 마시고요 즐겁게 힐링하면서 봐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국민 다육이죠? 밴바디스 1,400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밴바디스 얼굴 있나요? 대품 할로윈 철화 할로윈 철화 5,6,000원 쌀쌀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인천 다육도 매장에 찾아와 주시고 계시네요 인천 다육도 매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 오픈이요 일본 힐링 4,200원 피가르 보고 계신 다육이는 피가르입니다 피가르 9,800원 30% 할인된 금액이요 피치핑크 피치핑크 11,200원 다육이 화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제법 커요 피치핑크 슈퍼클론 슈퍼클론 30% 할인된 금액 14,000원이요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슈퍼클론 저마다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네요 다육이 이름이 TM TM 7,000원 꽃 한 송이 머리만 딱 잘라진 느낌 TM 7,000원 실버 에보니 7,000원 갑니다 7,000원 실버 에보니 언제 물 줬는지 기억 안 나게 키우고 있는데 실버 에보니는 튼튼한 것 같아요 잘 자라더라고요 꽃처럼 이쁜 플로레센스 4,200원 보고 계신 아이는 누구죠? 아메스트로 2만 1,000원 갑니다 택배가 안 돼서 아쉬운 매장 인천 다육도매 아드님 책상에 선물해 주세요 축전 2,100원 새벽별 14,0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새벽별 14,000원 건강하게 자기 모습들 뽐내는 다육이들 이렇게 창종류 다육이들이 인천 다육도매 매장에는 건강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내 스타일에 맞는 나에게 딱 맞춤인 다육이들 수영 골라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인천 다육도매 30% 할인된 금액으로 모든 다육이들 구입하실 수 있어요 기업구 건강한 로치 로치 1,400원 군생입니다 원종 자라고사 1,400원 팬지 사진빨 잘 받는 팬지 팬지 군생 4,200원 레드베리 합식하면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죠 레드베리 1,400원 핑크베라 1,400원 예년에 비해 이렇게 다육이에게 날씨 온도 차이 신경쓰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마커스 군생 1,400원 바람도 차가워지고 다육이들은 예쁘게 물들어가고 살구미인 금 1,400원 살구미인 금 1,400원 입니다 예쁘게 딸기잼처럼 물이 잘 드는 아이죠 매직잼 골드 1,400원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인천 다육돔에 10월 19일 신상품 다육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권프로 다육이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권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Dod undertame 돌돌 박 uploaded 1,400원 버터 를 4,400원